저는 물어보는 상황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에 들어 본 남자 계실 수도 있었어요? 저 봤어요. 진영 오빠. 그럼 그럼.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진영 씨?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느낌을 처음 받은 게. 진짜 잘생겼다. 그럼 대시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니까 먼저 해. 언니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아니 까였어 까였어. 여기 놓고 있는데 까였어. 내가 언제 대놓고 있어? 내가 언제. 왜 너무 웃니? 완전 사망스러운데. 누가 나왔기 때 게스트로 제일 뭔가 설레고 있었어요. 아 이것도 어떻게 다 얘기해. 여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초코쇼야. 내가 좋아하는.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해. 나 진짜 많지. 그러면 제일 이상형 뭐. 누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배우분이나 가수분이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양세형. 어? 되게 오래 좀. 정훈아 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세현이 오빠? 네. 세찬이도 좋아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못생겨. 나는 보면 좀 wollte 게 좋을 거 같은데. 다시 보자. 네. 세찬이 чув Share copy NA7